기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시죠? 기도하면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하는 내용에 따라서 어려운 기도가 있고, 다시 말하면 기도드리기가 퍽 어려운 기도가 있고, 쉬운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 세 번째, 휴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이 기도는 대단히 하기 어려운 기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 어려운지 압니까? 우선 이 기도가 대단히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뜻 못지않게 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 뜻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우리 자신의 뜻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고집과 또 계획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하는 기도는 잘못하면 거짓된 기도, 형식적인 기도로서 끝날 위험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기도는 주여 내 모든 뜻은 포기합니다 하는 말과 같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 나의 뜻은 포기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흥하게 될 때는 나는 쇠해야 하는 것이 요한의 입장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려면 내 뜻은 일단 그의 발 앞에 접어두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뜻이 강하게 살아있을 때 과연 이 기도를 쉽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각자가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 기도가 대단히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것은 일종의 기원이 아닙니다. 무슨 뜻인고 하면 기원이 아니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고 하면요 우리가 흔히 가까운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상대방이 무슨 계획을 갖고 목적을 가지고 이러이러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 우리는 이제 헤어지면서 압수를 하고 이렇게 기원을 합니다. 마음먹은 일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또 만사 형통하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이렇게 손잡고 압수하면서 기원을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원 아닙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당신 마음먹은 대로 잘 해보기를 바랍니다. 하는 뜻이니까 거기에 내 책임이 있다고 절대 생각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의 그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단순히 잘 되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기도는 하나님 마음먹은 대로 잘 해보십시오 하는 기원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원하는 대로 어디 해보십시오 하는 말이 아니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루실 때는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수단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혼자 일을 절대 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세상에 펴려고 하시지 천사를 동원하거나 또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더 유능한 피조물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통해서 그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는 기도는 마음먹은 대로 해보십시오 잘되기를 빕니다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요 주의 뜻을 이루시려고 할 때 필요하시다면 저를 통해서 이루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기도입니다. 내 책임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기도는 대단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그와 같은 책임을 절감하면서 이 기도를 하느냐 하고 물을 때 저나 여러분이나 양심의 가책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룬 기도를 무책임하게 그냥 연불 외우듯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했던 잘못과 부끄러움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마음속으로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하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피장파장일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는 어떤 계획과 목적을 의미합니다. 우주보다 광대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마음속에 갖고 계시는 모든 계획과 목적을 우리가 다 잃는다는 것은 어불성성입니다.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부분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대충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고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하고 모르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은 비정상입니다. 앤드류 머리라고 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한 말은 제가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하는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자를 거느린 가장이 말이죠. 아버지가 무슨 뜻을 갖고 계실까 하는 것, 여러분 일러무시 어렵습니까? 처자를 먹여 살리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없이 뛰고 그저 가정을 어떻게 하든지 참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는 아버지가 평소에 무슨 뜻을 갖고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실까? 그건 모르는 사람이 천하에 어디 있어요? 그건 모르는 자녀가 있나요? 다 알죠. 간단하게 말하면 가정을 가정을 가진 가장의 뜻은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 하는 말 속에 다 들어갑니다. 그 이상 뭐가 있습니까?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적어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아버지 부르는 그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는 알아야죠. 그걸 모른다는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죠. 뭐 하려고 교회 다녀요? 그럼. 하나님은 그의 나라가 번성하고 번창하고 그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번창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좀 더 전문적인 용어를 동원한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의와 영생의 나라로 만들고 또 그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자녀답게 바로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좀 더 간작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세상 구원과 성도의 거룩한 삶입니다. 이 두 가지 두 가지지만은 하나지요. 이 두 가지에 하나님의 뜻이 전부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세상을 구원하는 것과 그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답게 잘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을 원한다고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다 거기에 다 소속되어 있고 거기에 붙은 가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뜻에 대해서 성경은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즉 세상 구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테살로니카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뜻을 위해서 살았고 그 뜻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면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진행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범비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을 먹고 마시는 것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내가 아무것도 혼자 못한다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 하노라 이 예수님의 행동 방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태어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를 닮아간다고 하는 우리가 과연 이 예수님처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죽느냐 하고 물을 때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마음속의 가책과 부끄러움을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바울을 보면 사도바울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런 이 원대한 뜻을 갖고 계심을 알고 자기 생을 온전히 헌신한 사람이지만 또 하나 바울에게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자기의 일생 동안 거룩한 생을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우리와 꼭 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도 헌신했지만 성도의 거룩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도 그는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죠.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자신이 자신 안에서 계속 고개를 드는 이 육적인 자아를 철저하게 승복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십시오. 위대한 주의 종들은 다 예수님처럼, 사도마울처럼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생을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 알아두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 수는 있습니다만 그 뜻에 일치하는 생을 살기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오. 쉽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자연적으로 오도매딕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큰 잘못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도 진짜 착각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요. 장노에게도 마찬가지요. 성교사에게도 마찬가지요.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이유를 하나 증명할까요? 여러분 예수님 잘 아시죠? 그분은 하나님의 뜻 아니고는 아무것도 없죠? 완벽한 순종의 모범이죠. 그러나 십자가를 몇 시간 앞두고 개세만의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자기 뜻 사이에 끼어가지고 갈등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찌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말 하시거든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지는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은 분명히 나누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가급적이면 지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두 사이에 끼웠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인간의 몸을 잊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는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본능적으로 받은 이 공통적으로 받은 본능이 있습니다. 무슨 본능입니까? 고통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반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심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 없다면 그건 인간이 아니죠. 예수님도 비록 죄는 없지만 이와 같은 본능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끔찍한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기는 않았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었다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 두 사이에 끼어서 몸부림을 치다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자기가 순종하기까지는 상당한 기도와 상당한 노력과 상당한 몸부림이 있어야만 가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관과하고 넘어가면 안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 가끔은 그렇게 어려웠거든.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야 할 때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안락과 즐거움을 희생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야심이나 포부도 접어두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죄를 범하는 우리 오른 눈을 뽑는 고통을 당해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쉬운 일이 아니다. 아무나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것 우리는 절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여 내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알지만 그 뜻에 나의 삶을 완전히 일치시킨다는 것이 내 힘으로는 안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대되는 내 뜻이 너무 강하고 그래서 마음은 원의로돼 육신이 약하여 움직이지 않습니다. 솔직히 고백해야 합니다. 고백하고 내 힘으로 못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주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이 말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 이 가운데서 아직도 믿음이 어리고 성경을 잘 모르는 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하고 묻는다면 그래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좋죠. 그러면 여러분 나는 믿음이 약하니까 이렇게 살았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한 생을 다 보낸다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천국에 여러분이 설 땅 한 평도 없을 것입니다. 괜히 스스로 속지 마세요. 내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다 같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 성경은 분명히 두 개가 있어요.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일치시켜놓고 볼 때 무슨 뜻인지 압니까? 진짜 믿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물을 때 대답이 얼른 나오지 아니야만큼 평생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 가지고 살았다고 결론이 지어지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지 궁금해요. 나 아직 그거 못 풀겠어요. 그래서 가끔 병상에서 평생 자기만 위해 살다가 병상에서 꼴딱하고 죽으면서 예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하고 죽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어디를 가는 지나 모르겠어요. 물론 예수님 오른편에 강도가 나군을 갔죠. 그런데 나는 첫 나감이 좀 궁금해요. 가서 좀 보아야 되겠어요. 정말 일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다가 온 사람하고 글쎄 예수님이 오른편 강도하고 같이 살게 되어있는지 아니면 천당 바깥에 어디 저 강북에 살고 있는지 참 궁금해요. 궁금하다고요. 요새는 하도 강남강남 해서 기가 아픈데 아무튼 강도는 몰랐으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리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모르고 살았으니까 몰랐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이 충분히 정당한 어떤 변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교회를 평생 다닌 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도 관심도조차 갖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녔다 하면 그분은 아마 설 땅이 없을 거예요. 왜냐? 알면서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어리석지 않습니다. 미국 처음에 이민감이 미국 사람들이 참 바보같이 보이죠?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항상 아멘인 줄 아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려워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제가 다섯 가지 중요한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일 기본 요건입니다. 사랑은 무엇이나 아멘인 줄 아시죠? 사랑은 어디에나 따라갈 수 있게 하는 신비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의 어머니, 그의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을 만나라고 왔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지 않고 하시는 말씀 있죠. 누가 내 자매요? 누가 내 어머니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바꾸어 놓으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어머니요, 말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다. 자매가 된 사람이 가능하다. 이 말을 묶으면 어머니, 형제, 자매라는 말은 사랑의 끈으로 연결된 하나의 관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신종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에게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랑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결핍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한 마음을 가지고 억지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매가 겁이 나서 막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억지로 엄마 손에 끌려가는 것처럼 할 수 없어서 막 분을 못 참아가지고 있으면서도 겨우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좋아할까요? 어떤 사람은 체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할 수는 없으니까 그저 패배자의 의식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시오 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어떤 사람은 냉랭한 의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무감에서 겨우 움직이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에서 순행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자주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누구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이 문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서 사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 앞으로 다가오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전달되지 않아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사랑이 전달되지 않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쏟아주셨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예수 오래 믿고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감각이 없어서 사랑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 생각할 때마다 마음의 사랑이 먼저 느껴지는 그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뜻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달라 하나님의 명령이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달라 마음을 들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그 뜻에 자기를 순종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확인하시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소한 문제 가지고 여러분 복잡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중심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하게 사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그 나머지 복잡하게 보이는 일들은 전부 다 가지요. 다 가지지 중심은 아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늘 마음속에 갖고 계시는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만 분별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인생 방향과 목표를 하나님의 중심에다 초점을 맞추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초점을 맞추요. 하나님의 중심이 세상을 구원하는 데 있다면 내 인생 방향과 목표를 거기에 맞추어 놓습니다. 이렇게 맞추어 놓는 사람은 항상 이런 생각을 하죠. 나는 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좀 받기 위해서 어떤 직업이 좋을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이 중심에 좀 일치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자연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원하시는 것이 그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면 항상 매일 살면서 나는 지금 이 말과 이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항상 맞추어 봅니다. 초점이 쫙 분명하기 때문에 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초점이 삐뚤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생각이나 반성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아주 북한 실상에 대해서 참 은혜스럽게 말씀을 하고 가신 서대반 박사 그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안 하셨는데 저에게 들려준 그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참 목사지만은 참 내가 얼굴이 부끄러워질 정도의 놀라운 관정이었습니다. 그는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요 그리고 철학을 통해서 학위를 받은 철학 박사입니다. 그는 대학 시절부터 평생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겠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왜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피고 쓰면서 저는 목사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요? 대학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목사들에게 있는 위선 목사들의 그 거드름 진절머리를 느꼈습니다. 난 죽어도 목사 안된다고 했습니다. 제 얼굴에 아주 침을 뱉는 꼴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충분히 인정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목사가 안되고 다른 일을 통해서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수백 번 한 사람 중에 하나니까요. 왜냐하면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짊어져 놓고 보면 어지간히 잘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위선하는 것처럼 보이기 쉽고 어떤 면에는 아주 매력 없는 존재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주님의 일을 파괴하는 일이 왕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평생 목사가 안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가 미국 어느 대학에서 교수로 초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 일을 하면서 미국에서 캠퍼스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는 이제 그 학교로 좀 가고 있는 중인데 플로리다주와 미시시피주 사이에 접경지대 가까운 데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에서 하룻밤을 지냈는지 이틀 밤을 지냈는지 하여튼 잠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는 동안에 그만 갑자기 심정의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대학 교수로 가고자 하던 모든 계획을 포기해버리고 그만 그 동네에 눌러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느냐 하고 제가 물었더니 거기에 잠깐 머무는 사이에 좀 그 동네의 여러가지 상황을 알아보았더니 너무나 기막힌 상황이었습니다. 뭐냐면 거기에는 미군 부대가 가까이 있어서 군사기지가 가까이 있어서 한국에서 간 국제 결혼한 여성들이 육칠백 명이 있는데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 한마디로 못 배우고 천대받고 해야될 수 없이 고생하는 국제 결혼한 부인들이 육칠백 명이 있는데 그들을 위한 교회도 하나 없고 그들을 위한 조혁자도 하나 없고 완전히 버려진 상태에서 그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라고 하는 화려한 타이틀을 가지고 내가 생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으로에 중요하지만 이들을 위해서 무언가 하자 이렇게 깜짝이 그만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대학 가는 거 포기해버리고 그 자리에 앉아 눌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의료품인지 의료를 파는 어떤 비즈니스를 하나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픈을 하고는 그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 여성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전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10년 동안 했는데 10년 동안 활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비즈니스도 엄청나게 번창시켜 주셔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한국인 여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야말로 10년 동안 얼마나 그들과 함께 밀착되어서 살았는지 지금 생각에도 꿈같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아무 보수받지 않고 그렇게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기기 보셔서 그를 또 중공 그 유명한 사회과학연구원의 교수로 발탁을 시켜서 중공에다 보냈단 말이에요. 중공 보내니 거기서 무보수로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그것까지 경비 써가면서 그 다음에 강의하지 않을 때는 저 만주에 있는 한국인들 찾아가가지고 중국 옷을 입고 다니면서 그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자고 그렇게 삽니다. 우리는 그렇게 정말로 영웅적인 일은 할 수가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중심을 정확하게 읽은 사람이 그 중심에다가 자기의 인생과 자기 인생의 목표와 자기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초점으로 맞춰놓으면 어떤 생활이 가능할까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직업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이용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세상사랑과 비교할 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그 가정생활에 초점이 맞추어 있을 때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좀 혁신적인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신도는 성직자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자야 평생 24시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죠. 세상 구원하고 양떼도를 바로 지도하기 위해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자는 그런 문제를 어떤 면에서 물을 필요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평신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꼭 같은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못 착각하면 나는 세상 사람들과 꼭 같은 일을 하니까 세상 일에만 존염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일이고 세상 사람과 함께 꼭 같은 직업을 갖고 있지만 나의 직업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놓으면 어떻게 직장생활을 할 것이냐 어떻게 사업할 것이냐 어떻게 가정생활을 끌어갈 것이냐 하는 것이 정확하게 결정이 됩니다. 이런 수고도 없이 돈만 벌면 되나요 땅만 사놓으면 되나요 주식값만 오르면 되나요 자식만 잘되면 되나요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운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미리미리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의 생활을 다시 점검하십시오. 초점이 바로 되어 있습니까? 또 하나 네번째로 날마다 부닥치는 실제적인 인도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머지 일은 전부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지혜로우십니다. 그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여유를 먼저 생각하는 자에게 먹고 마시고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까 서대반 박사의 경우처럼 참 버려진 영혼들을 위해서 좀 살겠다 하고 세상의 영화까지 싹 버리고 한번 뛰어드니까 하나님이 그를 귀히 오셔서 비즈니스를 아주 번창시켜 주시고 그것 가지고 성교에 보태 쓰도록 만들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일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에 초점만 맞춰놓고 살면 내가 무슨 사업을 하든지 무슨 직장을 다니든지 어떻게 가정생활을 하든지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니까 여러분 자식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떻게 살 것이냐 전부 악세사리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좀 이렇게 살아보자고요. 왜 하나님이 걱정할 문제를 내가 걱정을 하고 암흑을 칩니까 도대체 아무 힘도 없으면서 말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사는 참 기가 막힌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세상을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걱정할 것은 따로 있고 하나님이 걱정할 것은 또 따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순서를 뒤박아놓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궤도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궤도 수정을 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고속도로를 타면 부산까지 가죠. 그러나 옛날에 고속도로가 없을 때는 차를 몰고 가면 중간에 가다가 길을 엉뚱한 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거 별거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헤맬 때도 있죠. 그러나 초점이 분명하면 부산까지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내 모든 인생의 방향에 초점을 분명히 맞추고 있으면 가끔 가다가 옆으로 빗나갈 때도 있고 탈선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계도 수정을 조금씩 하면 우리는 결국 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생애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와 이룬 것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혼신해야 합니다. 다시 정리하십시오. 처음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둘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중심을 확인하십시오. 셋째는 그 중심에 나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초점을 맞추라. 생에 초점을 맞추라. 그 다음에 네번째 무엇입니까?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께 다 이름하라. 그 다음에 다섯번째 자주자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궤도 수정을 하라. 제가 그랬습니다. 이 다섯가지 원리를 여러분이 늘 마음에 두고 살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기도가 부끄럽지 아니할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면 우리의 기도는 배짱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다 들어주신다고 하는 확신도 생깁니다. 저는 루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껄끌 웃었어요. 여러분 루터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부터 400년 전 이야기입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은 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가 한참 종교 경혁으로 정신이 바쁠 때 그에게 오른팔과 같이 동력자 일을 해준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프레데릭 니코니우스라고 하는 우리가 잘 모르는 평범한 사람이죠. 그러나 루터에게 있어서는 오른팔 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병이 들어가지고는 도대체 소생할 가망이 없어졌습니다. 루터는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는데 병상에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나중에 도무지 살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본인이 느꼈는지 떨리는 손을 가지고 루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호별 마지막 편지를 쓴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에게.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멀리서 그 편지를 받아 읽은 루터가 놀래가지고는 편을 들고 뭐라고 답장을 써보냈느냐 하면 그 답장이 걸물입니다. 나는 자네가 더 살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네. 교회를 개혁하는데 자네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자네가 죽었다는 소식을 내가 듣게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일세. 자네가 살아야 한다는 것은 나의 뜻이네. 나의 뜻이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실 것으로 나는 믿고 하나님께서 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주시기라고 확신하네. 하는 편지를 써가지고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그 편지가 다 죽어가는 친구에게 도착했을 때는 이미 친구가 빈사상태에 거의 빠져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그 편지를 큰 소리로 읽어주었습니다. 그러는데 얼마 후에 죽어가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서는 6년 동안 로터와 함께 일하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가 이 실화를 읽으면서 참 제가 느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인생 모든 삶의 방향과 목표를 하나님의 뜻에만 일치시켜놓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산다면 내 기도 백장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느라 왜 하나님이 이러십니까? 하고 나오면 하나님도 글쎄 그래 말이야 참 안됐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항상 우리가 기도에 자신이 없는 이유는 약간 마음의 캥기는 데가 있기 때문에 기도가 자신이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좀 멋있게 살아보자 고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 안에서는 아무것도 적은 것이 없고 그 뜻 밖에서는 아무것도 큰 것이 없다. 하나님의 뜻이 최고 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아야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요. 우리의 기쁨입니다. 다같이 머릿속 주십시오. 감사합니다.